35회차 정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탐 오늘 스틸한 3시간 당했죠 그렇고 어 몬스터는 13만마리 정도 잡았네요 13마리 정도 잡았고 물방울석은 와 7개 모았네요 7개 젬토터는 105개를 모았습니다 매선은 50억에서 시작했고 56억, 1000만원 정도 듣고 경험치는 한 40 40 40 한 3% 정도 올린거 42%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35회차였죠 35회차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